야, 멋지죠? 우리 사랑부, 우리 장로님, 또 교사분들 랩도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짜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한 우리 사랑부, 우리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최고의 멋진 무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하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러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원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배단위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다 아멘 먼저 우리 한번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단임 목사님 지금 오고 계시거든요 우리 2023년도에도 우리 단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는 것들이 다 성취되어지고요 2024년도 우리 목사님 통해서 2375000 그리고 선교 또 랩런트 사회에게 오력 주시고 또 가시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주일은 은퇴 그리고 졸업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교회에 졸업도 있고요 은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졸업도 마찬가지죠 졸업의 의미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졸업하는 우리 랩런트들 또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이 은퇴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또 이방인들 위해서 더 기도하고 기도하고 졸업자로서는 그런 감사 예배가 진행되어지고요 그리고 송구영신예배가 또 진행되어집니다 이때 여러분들 기도 제목 아마 두 가지 세 가지 조금 하셔서 하나님께 헌검도 드리시고요 그리고 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본부에서는 원단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생방으로 진행됩니다 2024년 제1,2,3 알루트시 응답의 영원입니다 이제 24, 올해는 25였고요 내년은 영원인데 아마 우리 전체 본부에 대한 중요한 방향을 또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또 한 해를 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년 1월 2일 화요일부터 7일 주일까지 우리 교회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됩니다 차량 신청이 있으니까요 차량도 신청해 주시고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늘을 두고 계속 응답 드릴 수 있는 아마 송구영신예배 때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단임 목사님께서 주실 것이고 또 우리 본부에서 유목사님을 통해서 전체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인도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1월 달에는 방학 기간이라서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 훈련 그리고 수련회가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마 1월 한 달 동안 정신없을 겁니다 유아, 유치부터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고 그리고 대학 1월 달에 우리 랩런트들 훈련과 순을 위해서 좀 집중 기도해 주시고 1월 한 달 동안에 우리 랩런트들이 서미스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송도님도 경제적인 어려움 또 육신적인 어려움 당하는 분이 계세요 하지만 그분들이 전부 존도자의 정인에 설 수 있도록 그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적인 어려움 이게 전부 사실은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서 두려워지면 다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강하게 붙잡는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빌리포서 4장 6절에도 또 7절에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일시적일 수 있고 육신적인 어려움도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도님이 거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말씀 안에 집어넣으셔서 말씀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진짜 정인에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세 가지 뜰 세 가지 뜰이 있는 하나교회 우리 교회는 세 가지 뜰이 있는 하나교회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12절 17절에 보면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가 어느 곳이냐면 이방인의 뜰이 있는 곳입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는 곳에서 장사를 했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구원은 없는 그런 중요한 곳에서 장사를 하는 강도의 진짜 여기 말씀 있는 대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되어 있고 맹인과 전원자들이 예수님께서 다 치유하시는 기도의 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뜰을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어린 아이들을 보고 사람들이 노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성전에는요 여인의 뜰,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성전에서 마음껏 뛰놀아야 되는데 이걸 보고 말씀해 보면 노하여서 화가 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아이들의 뜰을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 가지 뜰이 없다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뜰이 있는 우리 하나교회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의 응답을 지금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서론에 우리가 시간표를 잘 보셔야 되겠죠 어떤 시간표를 봐야 되느냐 1990년 딱 혹시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집회를 했고요 대구에서도 많은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성령교회에서 요소아 강의가 있었고요 또 집회도 있었고 또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습니까? 저는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막 가슴이 뜨요 주는 그리스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유황수 목사님 91년도 90년도 제 영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보면 지금은 너무 잘생기신 것 같아요 그때는 금리도 계셨고 머리도 상했는데 지금 너무 멋있게 그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 성령교회 또 하나교회에서 이 말씀으로 은혜 받았습니까? 아 그리스도가 다구나 그 1990년부터 오늘 2023년까지 쭉 시간표가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망대를 두고 기도하고 있고 여정을 두고 기도하고 있고 또 이정표를 두고도 기도하는 이 시간까지 온 겁니다 시간표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에서부터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속에 이런 시간표 속에 우리가 홀로 온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마가다라빵에서 시작되었던 우리 전도운동이 지금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세 가지 뜰 우리 교회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지금 2023년 이 세 가지 뜰까지 우리 교회가 왔죠 우리 교회도 성경교회 보면 그때 우리 교육자실에 다라빵 현황 얼마나 막 전 지역에 다라빵 현황을 적어놓고 함께 기도하던 그 마가다라빵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학교마다 확장주일학교 그리고 다라빵 운동을 일으켰던 우리 그 마가다라빵의 그 시절 속에 오늘 세 가지 뜰까지 이제 이런 응답의 시간표가 온 겁니다 그리고 청완 여러분이 우리 하나교회가 초대교회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이제는 안디옥교회의 축복을 누리기는 시간도까지 온 겁니다 초대교회는 전도의 축복을 누렸다면 이제는 안디옥교회처럼 선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지금 단임 목사님이 유럽에 많은 랩런트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이익을 세우는 선교회, 하나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초대교회처럼 다라빵하고 지교회하고 말씀운동하고 전도운동하는 그런 전도의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있고요 지금은 그걸 넘어서 전세계 선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안디옥교회의 축복까지 시간표가 온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1992년도에 다라빵을 처음 접하고 지금까지, 2023년까지 쉼없이 훈련 속에 달려왔거든요 저는 지금도 보건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보건 편지가 2023년까지 시간표 속에도 지금도 보건 편지를 하고 있고요 얼마나 많이 했냐면 토시 하나 안 틀릴만큼 다 외울 정도로 머리가 아무리 나빠도 한 20년 메시지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외워질 정도로 그런데 우리 송도림도 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 시간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달려온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 다가올 미래의 시험표까지 주실 겁니다 저는 약속합니다 지금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예요 내년에는 10망대, 10여정, 10이정표 나옵니다 확실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그때 가서 이게 또 뭔 새로운 단어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새로운 단어가 아니고 시간표가 흘러가니까요 여러분들 아이를 4명 놓은 우리 부목사님들 얼마나 부럽습니까 우리 김산현 목사님 또 백강주 목사님 보면 얼마나 부러워요 그런데 아이를 4명 놓으면 4명 다 이름을 지어야 합니다 시간표 따라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 시간표를 지나면 또 어떤 미래의 시간표가 올 수도 있죠 우리는 쭉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말씀 따라 훈련 따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태국원 16장 그리고 마가다르빵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가 지금 오늘까지 이런 응답을 함께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시간별로 따라서 말씀 따라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론인데요 첫 번째는 기도의 뜻입니다 2사여서 56장 7절 말씀인데 저 위에 있죠 함께 말씀 한번 합동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 걸음이 될 것이다 기도는요 치유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뜻이 있다는 것은 바로 치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1장 읽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한 겁니다 육신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부분을 치유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부의 신앙고비가 참 너무 감동적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한다 있잖아요 그게 치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뜻이 있는 우리 교회는요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전부 이 사단의 또 마귀의 귀신들에게 잡혀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제도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별건도 아닌 일에 너무 많이 성공을 하고 또 상도 많이 받고 또 인기도 있고 여러 가지 참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부를 게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치유를 못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로를 만나지 못하면 치유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오면 기도하고 치유되는 교회예요 믿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뜻, 치유, 모든 사람을 치유라는 겁니다 사단에게 잡혀있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기도의 뜻이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5절 12절에 보면요 박수무당이 나옵니다 역술이죠 철학과 역술 지금도 많은 정치인들이 지금 이거 찾아서 가고 있잖아요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도 점성술도 있고 그 사람들 믿는 미신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면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지역을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고 있어요 우리 동네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지역이 그렇잖아요 치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에 보면요 우상 때문에 오는 저주, 괴양 너무 심각하잖아요 여러분들 전쟁이 그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에서 전쟁이 일어났지만 오늘도요 하루 전쟁에 의해서 200명, 500명이 죽어갑니다 사람 목숨이 한 사람이 한 목숨 잃어도 너무나 안타까운데 하루에 200명, 500명씩 사람이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저주, 재앙 아닙니까? 이게 복음을 모르면 그냥 오는 저주, 재앙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의 뜻이 있는 교회죠 누구든지 오든지 다 치유되어지는 기도의 뜻의 기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교회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교회가 왜 문을 닫죠? 기도의 뜻 치유가 없으면 교회는 당연히 문을 닫게 돼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헤롯 성전 지금도 회복이 안 돼요 이때 지어진 헤롯 성전이 지금도 회복이 안 됩니다 앞으로도 회복될 수가 없어요 왜? 무시했잖아요 기도의 뜻 치유를 무시했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기도만 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뜻을 잇는 하나교회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교회임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전합니다 이 세 가지 뜻이 있는 우리 하나교회 첫 번째 기도의 뜻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12절 말씀에 있는 대로요 여기는 어떤 뜻이 돼야 되냐 이방인의 뜻이 돼야 돼요 이방인의 뜻 사도행전 13장 48절이죠 오늘 위에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말씀 합동하시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모든 이방인들이 영생 받을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하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영생 얻는 교회 그게 바로 오늘 12절에 예수님이 이걸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신 적이 없으신데 오늘 여기 12절 말씀에는 화가 나신 정도가 아니라 채찍으로 때리시고 내쫓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영생 받아야 될 교회 그럼요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 듣고 영생 얻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거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기에 가장 기뻐하는 교회는 이방인들이 와서 믿고 예수님을 알고 찬양하고 그리고 영생 얻는 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담임 목사님 유럽에 가셨잖아요 또 여러분들도 지금 237나라 강대국이겠죠 그리고 5천 종족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5천 종족을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 중남미가 많은 5천 종족이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내려서 복음 전할 수 있는 237나라도 있지만요 5천 종족이 우리 중남미에 너무 많은 5천 종족이 있고요 또 이 동남아는 보십시오 인도네시아만 봐도요 또 방글라데시만 봐도요 너무 많은 섬들이 있어서 이 섬에 어떤 부족이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이런 동남아 쪽에 있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에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 단위 목사님 2024년도에 더 해외만에 가도록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아무 걱정 없이 마음껏 1년에 한 6개월 정도 1년에 한 6개월 정도 2, 3, 7과 5천 종족 향해서 가고 우리는 뭐하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같은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가 이방인의 뜻이에요 우리 교회에 오면 너무 적응하기 어려워서 이방인의 느낌을 많이 넣는데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방인의 뜻이 있는 교회구나 그래서 이방인처럼 느껴진대 그래서 이방인의 뜻이 차고 넘치는 교회예요 이해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견뎠잖아요 성공하셔서 장로가 되시고 권사가 되시고 안수주자 되셨잖아요 이방인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예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다민족이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지금도 다민족 사회 현장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고백이에요 목사님 한 분씩 무섭대 왜 그러냐면 시큼한 사람들한테 가서 다민족 사회 가니까 조금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창세기 12장 1절 3절 아브라멘이 주셨던 모든 민족 다민족을 살리는 교회 그리고 여기에 T10개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농공에서 우리 T10개 사회 가는 우리 청년들 보십시오 너무 중요한 러시아와 또 다민족 T10개를 위해서 사회 가고 있고 또 여러분들 곳곳에서 여러분들 곳곳에서 지금 T10개들을 돕고 기도하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방인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 다민족 국가입니다 제가 농사 짓는 분 다라방 가니까요 농사 짓는 분이 그런 얘기예요 다민족이 없으면 농사 지을 수 없다 제가 성소공단에 또 다라방을 하니까요 성소공단 가서 다라방을 하니까 성소공단에도 다민족 없으면 회사가 문을 닫는다 하더라고요 이건 무슨 말이죠? 우리 한국은 다민족 국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더 많은 다민족 사람들이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돼요 너무 많은 이방인들이 몰려오는 우리 하나교회다 내년에 기대 안 됩니까? 내년에 우리 중남미에 또 많은 우리 중남미의 사역자들 몰려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어마어마한 다민족 국가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오게 되겠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는 교회 만약에 이 이방인의 뜰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교회는 이방인의 뜰이 있는 교회 이 이방인의 뜰에서 오늘 마태복음 21장 12절 뭡니까? 완전 장사하고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봤잖아요 이 이방인의 뜰에서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사랑해요 다른 말라면 아직까지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단에서 해방되어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의 뜰이 차고 넘치는 우리 하나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 문제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들의 뜰 오늘 10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자식은 요하에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우리의 아이들은요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세계보고만 할 중요한 기업으로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 제가 어제 어떤 공무원 현장에 달합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 얘기예요 본인 교회가 100년 정도 된 교회랍니다 아주 오래된 교회죠 그런데 60대, 70대밖에 없대요 청년들이 없고 아이들이 없는 교회로 변해가서 새벽 기도가 없답니다 새벽 기도가 없고 이제 주일 예배가 있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청년들이 떠나고 아이들이 없는 교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아이들이 차고 넘쳐서 운동장이 돼버리고 축구장이 돼버리고 여기 로비에서도 킥보드 타고 다니고 저도 한번 다칠 뻔했습니다 너무 쌩쌩 달려가지고 아이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할렐루야 믿습니까? 애들이 왜 이리 많노? 이러면 안 되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게 은혜구나 은혜 왜? 말씀 그대로잖아요 기업이잖아요 아이들이 많은 이거는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아이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은 뭘로 되죠?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기능 서밋으로 하나님이 주신 천재성이 있습니다 천재성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거죠 기능 서밋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문화 서밋이 되도록 문화 서밋은 뭐냐 전도와 성교입니다 어제 안타까운 죽음을 했던 그분도 만약에 옆에 우리 랩몬트가 있었다면 우리 랩몬트는 아마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줄 겁니다 그게 문화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된 우리 랩몬트가 기능 서밋을 가지고 그 어제 안타까운 죽음을 했던 그분 옆에서 친구가 되어 있다면 분명히 복음을 설명할 겁니다 사단과 마귀에 대한 부분 예수 그리스에 대한 부분 설명할 거예요 그게 문화 서밋이죠 이게 얼마나 큰 기업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저는 공부 1등에서 S대 가는 것보다 멘탈이 너무 건전해서 깨끗한 우리 랩몬트들이 더 희망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복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라는 말은 그냥 외굴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오직 복음 안 하면 못 살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아이들이 지금 차고 넘치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더 많아야 돼요 더 많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더 많아가지고 차고 넘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은 꼭 기도하세요 요번에 우리 성탄절날 우리 단임 목사님 말씀 주셨잖아요 후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바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키워야 돼요 복음으로 키워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를 위해서 우리 산업인 그리고 중직자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과 같은 산업인 중직자가 왜 필요하죠? 이 아이들을 기업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아이들의 뜰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 가지 뜰이 없다 그러면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든지 세 가지 뜰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별 속에서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이 차고 넘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쓰임 받는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임 되기를 주님의 외로워 축원합니다 결론은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 이제 검토일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집중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께 좀 부탁드릴게요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부교육자분들을 위해서 집중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축복은요 여러분들 축복은요 우리 교회 모든 부교육자분들이 여러분들 기도로 축복받아요 그리고 축복받은 우리 모든 부교육자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물론 교구를 맡고 있는 부교육자도 계시고 교육국을 맡고 있는 부교육자도 있잖아요 우리 하나의 모든 부교육자분들 집중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이 서 있어야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금토일 시대 우리 랩뉴트도 집중하지만 우리 랩뉴트를 지도하는 모든 부교육자분들 또 교구 부교육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주님의 외로워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2, 3, 7, 5천 종족을 향한 절대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저는 2024년 아마 4월달이 될 것 같은데 기대가 돼요 우리 선교대회도 있고요 또 얼마나 많은 중남이 현지 사역자분들이 옵니까 너무 많은 중남이 5천 종족 살릴 현지인 사역자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40일 집중을 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2, 3, 7과 5천 종족을 위한 절대 망대를 지금 세우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하나 교회에서 2, 3, 7, 5천 종족을 위한 절대 망대를 세워라 오늘 우리 사랑부 특성 했잖아요 사랑부도 도전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건 전도, 성교입니다 내가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장애가 전도와 성교 2, 3, 7, 5천 보고만 쓰임 받는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절대 망대를 세워라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하나 교회가 절대 망대를 세우기를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제목이죠 저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더 기도와 치유 이방인과 영생, 구원 아이들이 우리의 기업이고 상급이다 이게 차고 넘치는 기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기를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2024년 저는 기대되고요 또 여러분들도 기대되시죠 더욱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충성하는 축복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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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